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출신입니다 주님의 옷은 정말 하얗게 빛나고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이 났습니다 주님의 3끝 가까운 예수님을 견모하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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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준비되고, 마리아의 구원 방지와 성모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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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독서에서 단일 예언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단일 예언서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의 대신판관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데, 그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그분의 왕권 또한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잊기 전에 고통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람의 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의 자신을 버리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작게, 더 작을수록 우리는 더 좋습니다. 여기 나주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영원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1년째 가장 따뜻한 저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땀들을 제인들의 회계를 위해서 잘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생활의 기도로 여러분께서 동원하시면 많은 영혼들이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의 뷔츠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식으로 피전 캠프를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생식으로 잘 봉헌하셨나요? 이미 실천하는 것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는데 웃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것을 샌치고로 봉헌하면 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위해서 땀을 다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작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원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작은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순명하고 따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주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성으로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해질 수 있고 또 성인당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밝게 빛을 바라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미 천국에 다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소성인이신 김대관 암디라 성인이십니다. 그리고 성세 기적을 목격하셨던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이 천국에 다 계십니다. 하느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항 대사님이셨던 조바니 플라이티스 대주교님도 여기 나주에서 첫 성체 기적을 목격하신 그 신부님도 또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상토스 신부님이신데 그때 우제리 신부님과 함께 나주에 오셨습니다. 15년 전에 또한 한 신부님 여기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성심에서 쏟아져 나온 그 성혈을 목격하신 신부님이십니다.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시고 하느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곧 cru 예수님과 친p 제 동생 신부님이십니다. 제 동생 신부님이십니다. 제 동생 신부님이십니다. 제 동생의 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흐르시면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오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을 생활의 기도로 공헌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덕과 완덕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눈보다 더 하얗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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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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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